아니 저 누님 잔다. 깨우지! 사람들이 진짜 아 누나 자는데 왜 안 깨워? 어 일어나 일어나요 일어나 누님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 지금 일어나서 이거 모르겠다 뭔지 어떡해 그럼 정지하고 앞에 다시 돌리세요. 제가 어젠가 수업을 모니터링 하는데 근데 와이프가 누가 이렇게 떽떽대니?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? 근데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. 어떤 자신이냐 잠은 안 와요. 잠은 안 오죠? 설마 자고 있는 거야? 언니! 일어나 잠을 어떻게 해 언니 나와봐 봐! 언니 일어나요 지금 이제야 4강이야 벌써 자면 어떡합니까 우리 8시간까지 있는데 어? 자는 거 아니 지금 자면 어떡해 일어나 언니 일어나 앞에 자도 괜찮아 여기서부터 자면 안 돼 하나 둘 셋 집중! 나와봐요 나와봐 언니! 왜 자고 있어 언니 집중해야 돼 펜 들어 펜 준비됐나요? 네 네 네 네 네 언니 언니 봐봐 봐 일어나세요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볼게요 나 보세요 언니 일어나 다 끝났어 문제도 안 풀 거야 빨리 와 나도 힘들어 빨리 와 여러분 다 끝났어 형님 손 잡아 손 잡아 으차 일어나 어? 언니 아 자면 어떡해 이거 와야 돼 와야 돼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해 여기 보세요 자면 안 돼 어? 잔다 야 봐 봐 야 와마 이리 와 맞자 8대 맞자 여기 맞자 8대 맞자 잔 거 아니에요? 자면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아! 아! 몇 대 맞아? 8대 맞아 선생님 정말 때리는 거 아니에요? 아이씨 폭력 싫어합니다 언니 빠이 와 어? 안 보고 있네 다시 다시 일어나요 아유 언니 잤다 솔직히 나 보기 싫으면 펩시콜리라도 봐 펩시콜리라도 봐 언니 언니 자는 거 아니야? 지금 30분 됐다고 벌써 자 여기서부터 시험인지 나와 됐어 우리 우리 박수 한 번 쳐요 깼어요? 형님 아 형님 자면 어떡하니 형님 이리 와 남자니까 내가 혼내줘야겠다 잉! 자면 어떡해 자지 마 시내 밖에 사람 누구 있죠? 형님 자지 말고 얘기해봐 언니 좀 잤지 나 아까 봤어 언니 자는 거 얼른 다시 다시 놔봐 놔봐 형님 이러면 안 되죠 이제 이제 뒷장 해야 돼 여기 뒷장 해야 하는데 형님 저번 주에도 자는 거 같던데 아 뭐라고? 저번 주에 촬영 안 했다고? 아 진짜 진짜 간만에 보니까 좋지 않아요? 기분? 아 별로 안 좋아요 누님 이 기회에 자네 자면 안 돼 누님 저와 함께해요 시작 사비대경 암기야 형님 안 했지 아까부터 내가 봤는데 형님 왜 안 해요 형님 같이 하는 거야 알겠죠? 같이 해요 여기 놔보세요 여러분 어 벌써 산다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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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엄청 중요해요 언니 빨리 와 설거지하고 있다고? 아 설거지하고 오세요 정지하세요 정지 아 아오 아오 언니 자고 있네 아 언니 일어나요 일어나 형님 내가 모르는 줄 알았죠 눈 떠 눈 떠 여러분 집중 언니 아 내가 아까부터 봤는데 언니 언니 빨리 일어나 다 끝났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못생겨보이냐 아무튼 다 끝났어 누가 유튜브 댓글로 했더라고요 우리 현우한테 아빠 안 달면 다행이네요 네 주머니 안 좋더라고요 내가 어땠어 내가 생긴 어땠어 그 사람은 또 진병사진 까봐 나보다 잘생겼나 아니 저 누님 잔다 깨우지 사람들이 진짜 아 누나 자는데 왜 안 깨워 어 일어나 일어나 누님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 지금 일어나서 이거 모르겠다 뭔지 어떡해 아 어떡해 그럼 정지하고 앞에 다시 돌리세요 아시겠죠 빨리 적어주세요 여러분 적어주세요 내가 사라질 테니까 하나 둘 셋 뾰로롱 좋았어? 놀랬어 안 놀랬다고? 어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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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뭘 어떡해 암기 암기 누구 아니 형님 아니 형님 형님 아니 형님 형님 아니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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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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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